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샘입니다. 생물학자 일행이 새로운 꽃 종자를 찾아 외진 지역을 탐색하고 있었습니다. 어느 날 깊은 골짜기 저 밑에 가치를 측정할 수 없이 귀한 꽃을 발견하였습니다. 이 꽃을 채집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밧줄에 매달려 내려가야 하였습니다. 그래서 마을에서부터 따라온 꼬마에게 부탁하였습니다. 그러자 그 꼬마는 아찔한 골짜기 밑을 조심스럽게 보더니 금방 올게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고 말했습니다. 조금 있으니 이 소녀는 한 어른과 함께 돌아왔습니다. 그리고는 이분이 밧줄을 잡고 있으면 내려갈게요. 우리의 아버지거든요 하고 말했습니다.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? 예수님이 나를 꼭 붙들고 계셔서 의심이 없습니다. 무섭지 않습니다. 내가 너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리라. 히브리스 3장 5절입니다. 내가 나이가 들어갑니다.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